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청취의 노벨상 쏙쏙 뉴스 잉글리쉬입니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 제조업이 돌아왔다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여름 휴가를 떠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러이러한지에 대한 고물가가 우리가 여전히 지불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여전히 지불하고 있는 고물가가 어떤 식으로 이러이러한지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러이러한지에 대한 고물가가 우리가 여전히 지불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여전히 지불하고 있는 고물가가 어떤 식으로 둔화시키고 있는지 경제를 어떤 식으로 둔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슬로우 다운 속력을 늦추다 new evidence about how the high prices were still paying for so many things are slowing down the economy new evidence about how the high prices were still paying for so many things are slowing down the economy while, 뭐뭐하는 동안, 뭐뭐하는 반면 이런 뜻인데요. 그냥 내려가시면서 한편 또는 이런 와중에 등등 이런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유지하려고 처음 보다 처음 보다 new evidence about how the high prices were still paying for so many things are slowing down the economy while President Biden tries to maintain a positive message new evidence about how the high prices were still paying for so many things are slowing down the economy while President Biden tries to maintain a positive message 피터 알렉산더가 지금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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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뭐뭐 이후 more than a year and a half of 뭐뭐 1년 반 이상의 뭐뭐 이후 오늘 밤, 뭐뭐 이후 1년 반 이상의 강한 소비 이후 즉, 1년 반 이상 강한 소비가 지속된 이후 이런 뜻이죠. 스펜딩, 지출이란 뜻인데 소비란 뜻으로도 잘 쓰입니다. 소비 some of the steam steam, 증기란 뜻인데요. 비유적으로 활력이란 뜻으로 잘 쓰입니다. 어웨에서 자세히 보세요. 활력이 이제 일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전부 돼요. GDP 성장률은 둔화되었습니다. 1.6%로 GDP 성장률은 둔화되었습니다. 1.6%로 첫 3개월 동안 올해, 즉 올해 1분기에 이는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입니다. Well, below expectations. Expectation, 예상 또는 기대란 뜻이죠. 예상이나 기대, expectation, 기대, 기대감으로 쓰일 때 expectations 이렇게 복수로 잘 쓰입니다. 복수로 쓰였다고 해서 무조건 기대란 의미는 아니고요. 기대 또는 기대감이란 뜻으로 쓰일 때 expectations 이렇게 복수로 잘 쓰인다 이 말입니다. 어부에서 더 자세히 다루세요. 이는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입니다. 전부 돼요. 이스라엘이 비 premat 예상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